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잘 관찰해보면 먼저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자 이 구절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두 가지 대조되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지 그 다음에 네 아버지께 보이게 그러니까 사람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금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먹는 것까지 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금식하는 게 참 좋은 건데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티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얼굴을 깨끗이 씻고 단장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티를 내지 않아도 갚아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구나 오늘 메시지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남들 모르게 수고하고 애쓸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서운합니다 많이 서운합니다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행동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몰라준다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적용 다 보시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